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우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29.93% 상한가 마감하였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나신 분들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하이엔드투자클럽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링크 있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 시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전 8시 반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에서 두 종목 4% 이상씩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라이브 방송은요. 다 녹화돼서 제 코너에 유튜브 채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8시 반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8시 반에, 예. 들어 오세요. 오라, 오라. 하이엔드투자클럽으로 오십시오. 자, 네오쌤. 네,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유일 CXL 양상 장비, 몸값, 수조원 경쟁사, 제처. 이런 또 멋진 뉴스가 있었네요. 자, 고대역폭 메모리, HBN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CXL 시장 성장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이닉스는 CXL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CXL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네오쌤은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이미 세계 최초 별 천 개, 만 개 CXL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에 성공해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CXL 2.0 메모리 검사 장비 또한 여기도 세계 최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양상 장비를 고객사에 초도 납품했고요. 이미 글로벌 테스트 장비 기업인 일본, 아드반테스트와 미국 테라다인은 물론 국내 경제 행사인 엑시콘보다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추후 생산 물량이 늘었을 때 추가 공급이 기대가 되고요.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CXL 3.0 시대를 위한 대규모 수주 교도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오쌤은 올 상반기 말 기준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이거면 어떻게, 이거 별 몇 개 해야 돼요? 자, 아... 자, 근데 경제 행사의 경우에는 아직 데모 단계에 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진입장벽이 꽤 높아요. 네? 자, 오늘 네오쌤. 아, 오늘 그래서 상한가. 자, 연봉, 월봉. 자, 월봉 오늘 드디어 이 하늘색 라인 집중해 보세요. 올라갔고요. 주봉은 아직 하늘색 라인 다다르지 못했지만 일봉은, 자, 어디를 지지구간으로 잡고 이 검은색 라인. 이 검은색 라인을 지지구간으로 잡고, 자,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오늘 사안까지, 오늘 하늘색 라인 돌파,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라인 딱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만났죠? 인사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도 네오쌤. 자, 지금 보셨죠? 지금 뉴스 보셨죠? 그것 하나만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자, 네오쌤입니다. 뭘 더 걱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짧게 단타로 보지 마세요. 자, 위까지. 자, 이 최고치, 최고가 경신까지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